올해 1분기 강원도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연령대의 20%가 3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도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4분기 19.1%였고 올해 1분기에는 1%포인트 늘어난 20.1%였습니다.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서는 춘천의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이 27.9%로 가장 높았고 고성 25%, 영월 24.4% 순이었습니다. 특히 춘천과 영월에서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30대가 아파트 매입 비중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.